플레머 FX100은 기타 연주자에게 다양한 사운드와 효과를 제공하는 멀티 이펙트 기타 페달입니다.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디스토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작고 다재다능한 장치입니다. 이 리뷰에서는 플레머 FX100 기타 페달 멀티 이펙트 프로세서의 기능, 디자인 및 성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및 빌드 품질 플레머 FX100은 다재다능하고 휴대 가능한 멀티 이펙트 페달을 찾는 기타리스트에게 완벽한 컴팩트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제작되어 장기적인 내구성과 충격 및 긁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페달에는 촉각 반응을 제공하는 견고한 풀스위치가 있어 아이브 공연 중에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FX100은 선택된 효과와 맥의 변수 값을 보여주는 밝고 읽기 쉬운 에리드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탐색하기 쉽고 설정을 빠르게 조정하고 사운드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징 플레머 FX100은 연주 스타일과 선호도에 맞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효과를 제공합니다. 리버브, 딜레이, 변조미 대국을 포함하여 150개 이상의 고품질 효과를 제공합니다. 페달에는 또한 즉석에서 루프를 생성하고 레이어링할 수 있는 내장형 루퍼와 함께 연주할 리듬 패턴을 제공하는 드럼 머신이 있습니다. FX100에는 컴퓨터에 연결하고 새로운 효과와 패치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 헤드폰 출력과 라이브 공연 및 녹음을 위한 고품질 사운드를 제공하는 스테레오 출력이 있습니다. 성능 성능 면에서 플레머 FX100은 고품질 사운드와 광범위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페달에는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DSP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어 복잡한 사운드를 생성하고 다양한 효과를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페달은 정확하고 반응이 빠른 컨트롤을 제공함으로 원하는 대로 사운드를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FX100은 놀라울 정도로 다재다능하며 다양한 사운드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한 톤을 원하든 무거운 외국을 원하든 이 페달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가 수준의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루퍼 및 드럼 머신 기능은 또한 창의성의 추가 레이어를 제공하여 다양한 리듬과 멜로디를 실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플레머 FX100은 다양한 사운드와 이펙트를 제공하는 탁월한 멀티 이펙트 기타 페달입니다. 컴팩트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재다능하여 휴대성이 뛰어난 고품질 장치를 찾는 기타리스트에게 적합합니다. 페달은 가격 대비 뛰어난 가치를 제공하며 초보자이든 노련한 전문가이든 모든 수준의 기타리스트에게 적합합니다. 다양한 기능과 고품질 사운드를 제공하는 플레머 FX100은 창의적인 옵션을 확장하려는 모든 기타리스트에게 훌륭한 투자입니다.